항상 공연 전에는 많이 떨리고요. 이번 공연이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공연이라 이번에 운영했던. 그래서 재밌게 잘했을 것 같습니다. 도착해서는 바로 집에 가서 잘 몰랐는데 첫 핸즈 공연했을 때 관객이 저번과는 많이 다른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되게 쇼크받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언제 나올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. 지금 만든 곡들이 많이 있어서 곧 나오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